한국의 조성빈 선수대 일본 우에노 토지 선수 대결 준비해봤습니다. 우에노 토지 178에 61kg 그라운드 기술을 주로 사용하는 일본 파이터고요. 우에노 토지 왠지 공인중개사 하면 좋을 것 같은 이름입니다. 조성빈 선수 180에 65kg 우월한 리치를 바탕으로 타격이 강점인 선수고요. 잘생겼죠? 10년 전 저를 보는 것 같고 등장하는 우에다 등으로 바닥청소하고 있고요. 청결관님이 투철합니다. 뒤에 라운드 볼 빵터졌고요. 조동빈 선수 등장합니다. 길쭉길쭉하니 잘생겼어요. 양 선수 마주 보는데 삼촌과 조카의 대결 같기도 하고요.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요. 우에노 토지. 시작부터 이상한 자세 취합니다. 첨보는 자세에 좀 당한 것 같아요. 조성빈. 로우킹 날리자 뛰쳐나왔고요. 다시 같은 자세. 변칙성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저런 거 휘말리면 안되고요. 정석적인 공격으로 깨면 되고요. 중국 영화를 많이 봤나요? 중국 쿵푸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재밌는 선수입니다. 자 로우킹 방어하고 미들킥 펀치. 펀치 연타 좋습니다. 잘하고 있고요. 이만한 일로를 하는데 뭔가 좀 어설프요. 동작들이 다리를 깊게 파고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딜을 또 봤고요. 정말 가지가지하네. 쌩인 게 또 그렇고요. 동작들이 약간 중국 당랑권 배운 게 아닌가 생각해보고요. 이상한 거도 얻어 터집니다. 위에다. 자 넥클린치에 니키까지. 복부에 장마사지 해주고요. 아면마사지 해주고. 좋습니다. 조성빈. 자 키케척 펀치. 자 그라운드로 갔어요. 위에다. 자 자리 치우고 파운딩. 자 파운딩 들어갑니다. 안방두방. 좋습니다. 자 상대 무릎을 노리고요. 위에다. 어 목잡고 가드로 갔어요. 러버가드 갔는데 트라이앵글이나 워어플라타 조심해야 되고요. 트라이앵글 잡았는데 두 팔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저러면 초크는 안 걸리죠. 수없이 졸았나요. 위에다. 1라운드 끝났고요. 1라운드는 위에다가 이상한 거 많이 하다가 많이 얻어 맞았고요. 자 1라운드. 바로 시작합니다. 다시 공포동작. 치압 위에다. 상대 지금 하만 돋고는 동작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1대 맞을 거. 2대 맞을 거 같은. 펀치 리킥셀의 조성빈 좋습니다. 자 위에다. 여깔미를 하다가. 쫓아가서 발사다고 날렸어요. 발사다고 날렸고요. 위에다 작전을 변경했고요. 자 얼굴로 주먹 때리기 작전. 시작하는 위에다. 예 작전 변경했죠. 위에다 힘이 지금 많이 빠졌고요. 어 이마로 무릎 때렸고요. 자 조성빈 무릎에 부상 역정됩니다. 이마로 무릎을 갈격했고요. 경기고 무호구 누워서 쉬고 싶은 삼촌. 심판이 이렇게 세웠고요. 대회사치계. 대실비라도 내릴 기세고요. 허접됩니다. 1라운드에는 당랑꼴 썼다면 2라운드는 좀 치권. 치권을 쓰는 것 같아요. 허접되면서. 비틀비틀 거리면서. 다시 동전죽기 권법 씁니다. 자 동전죽는 척하고. 플라잉 펀치. 오늘 좋은 기술을 많이 보네요. 원투 들어갔죠. 지금 동상적으로 하면 통하는데. 조금 이상한 거 해서 얻어맞고 있는데요. 비틀비틀 엘보 좋습니다. 자 하이킥. 자. 조카가 너무 좋은 삼촌. 오부바까지 해주고요. 조카 좋아서 오부바까지 해줬고요. 피곤한 삼촌이 잘 수 있게. 수면치료 뒤에서 들어갑니다. 많이 피곤했거든요. 더 놀고 싶은 삼촌. 조카의 수면치료 거부하고 있는데요. 지금 반쯤 잠들었는데. 잠투정. 지금 하고 있고요. 자 결국. 경기 끝납니다. 우에다 지금 승사를 확인해보는데. 조동빈. 자. 스토키도 초크로 경기를 가져가고요. 잘했습니다. 조동빈. 멋있고요. 잘했고요. 우에다 정직선 움직임을 보여주는 조동빈이 말리지 않고. 적진해서 일방적으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굉장히 잘했고요. 주요 장면 보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